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화성 봉담에 있는 전자부품 또는 식품공장 매매입니다. 유치 화성시 봉담업 수기리 자연녹지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후지 면적 랩빌지 852평 건물 4층 건물입니다. 4층 159평 합계 636평 용도공장 2019년 10월 중공했습니다. 매매금액 63억 추천업종은 전자, 전기, 조립, 식품공장 좋습니다. 명도 바로 가능합니다. 식품종말처리장 연결되어 있어 식품공장도 좋습니다. 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봉담 IC, 안녕IC, 정남IC가 인접해 있으며 43번 국도 1분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매물 위치입니다. 교통 입지 조건입니다.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역으로 직원 채용이 용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되어 있어 식품공장 좋습니다. 큰 마당이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을 보시겠습니다. 높이 5.5미터입니다. 계단입니다. 2층을 보시겠습니다. 높이 4미터입니다. 3층을 보시겠습니다. 4층을 보시겠습니다. 건물 깨끗합니다. 입주도 바로 가능합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치 화성시 봉담웃 수기리 토지 면적 내필지 852평 건물 4층 건물입니다. 합 636평 매매 금액 63억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687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대 transit verl Vit Sud 불 불